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기출문제집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이전 강의였던 더 시크릿, 이것도 개념과 그리고 더 시크릿과 그 다음에 보기들 단위로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같은 문제풀이법을 가진 보기들 단위로 묶은 최초의 교재였죠. 이것도 새로운 교재였고요. 그 다음에 제 지구과학 개념 굿즈, 이벤트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받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지구과학 개념을 이렇게 굿즈, 스티커, 에롤더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선보여드릴 것은 이제까지 세상에 없었던 기출문제집, 더 시크릿 300입니다. 그래서 이 더 시크릿 300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OT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학사, 석사를 모두 졸업을 했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면서 군생활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메가스터디 전국에서 러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메가스터디 인강에 런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더 시크릿 강의 OT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워낙 지구과학원의 핵심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지구과학원의 시크릿 비밀은 사실 수능 지구과학원 수업 문제 중에서 90%는 기존 유형의 보기가 나왔던 것이 또 나오고 10% 정도만 신유형이 나온다. 그리고 바로 작년 수능처럼 수능이 쉬웠을 때는 겨우 5% 정도만 신유형이 나오고 95%는 나왔던 게 또 나온다는 것. 이것이 수능 지구과학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왜 비밀이냐면 이 기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풀이법을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만 하면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완전 암기로도 풀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전 강의 더 시크릿에서는 그래서 뭘 중점을 뒀었냐면 같은 문제 풀이법을 가지는 보기들끼리 다 묶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초로 한 것인데 실제로 문제가 같은 문제 안에 예를 들어서 10번 해가지고 ㄱ, ㄴ, ㄷ 이렇게 묶여있다도 이 보기들은 사실은 풀이법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시험의 ㄱ 보기랑 또 다른 시험의 8번의 ㄴ 보기는 같은 풀이법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같은 풀이법을 가지는 게 또 수능에서 반복돼서 출제된다 하는 게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시험에서 나왔던 같은 풀이법을 가지는 보기들끼리 묶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하고서 더 시크릿 강의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그런 풀이법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지구과학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 더 시크릿 강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또 B보기는 또 B보기끼리 묶어가지고 B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요거를 풀기 위한 개념을 또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바로 더 시크릿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선보여드릴 이 시크릿 300교제는 뭐냐 분명히 선생님께서 앞에서 기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출 교제를 또 가져왔느냐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제가 더 시크릿 강의에서 모아놓은 것처럼 당연히 친절하게 같은 풀이법을 가지는 보기들만 이렇게 쭉 나열되지가 않아요. 실제 시험에는 당연히 서로 다른 풀이법을 가지는 보기들이 묶여가지고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집합이 결국에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실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 더 시크릿 강의에서는 어떤 보기를 풀 때 한 가지 풀이법으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신기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숙단이 되셨으면은 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풀이법이 필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더 시크릿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연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크릿 300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 시크릿 300 교재는 세상에 수많은 기출 교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지구과학원 기출문제집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1번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제작책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인데요. 시크릿 300 유형을 제가 거의 대부분의 보기들에게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가 있고 여기 번호가 붙어있죠.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기가 있고 번호가 붙어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실제로 이 시크릿 300 교재를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 시크릿 300 교재의 앞에다가도 이게 교재인데 앞에다가도 이렇게 시크릿 300 유형들을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기 편하도록 해설집에다가 앞에다가도 이렇게 시크릿 300 유형을 붙여놨고요. 해서 이거 파일도 제가 PDF로 수업자료실에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시크릿 300 유형이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럼 정리가 되어있어서 여기 27번이라고 예를 들어 써있죠. 그러면은 27번이 뭐냐 읽어볼게요. 여기 27번은 모든 판의 경계, 해구 포함에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리고 심발 지진은 섭입형 경계에서만 발생한다. 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보기를 보시고 이 문제를 딱 읽어보셨을 때 아 이거 앞에 문제 보시면은 이거 그 진원의 평균 깊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원의 평균 깊이가 얘는 100이고 얘는 300이니까 300이 넘어가면 신발 지진이라고 개념 수업 때 배웠지. 그래서 이거는 신발 지진이고 이건 천발 지진이니까. 그런데 27번 유형에 의하면은 판의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므로 판의 경계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A에 가깝고 B에서는 조금 멀어. 그래서 B에서 가깝다고 한 기억은 틀렸어. 이렇게 문제를 푸쉬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지구과학원 문제 풀이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셨을 때 그냥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막연하게 이렇게 떠오르시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그 수많은 개념 중에 한 문장이 있어요. 그 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이것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과학 문제 풀 때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막연하게 푸셔서 그래요. 이 보기를 딱 봤을 때 이 문장이 바로 떠오르도록 누르면 나오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덜 되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교재가 바로 이 시크릿 300입니다. 예를 들어 니은 보기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엔 정단층이 우세하냐 역단층이 우세하냐 그럼 29번이라고 써있거든요. 29번에 무슨 내용이 써있냐면은 수렴형 경계는 스포과 역단층 발사형 경계는 정단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시면은 앞에 27번에서 뭘 우리가 또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 신발 지진 발생하는 거 보니까 섭입형 경계이다. 그리고 섭입형 경계는 수렴형 경계죠. 그리고 29번에서 아 그럼 수렴형 경계는 역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니까 니은 보기도 틀렸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보기 28번도 읽어볼게요. 화산은 발산형 경계와 섭입당하는 판에서 발생한다. 그럼 지금 이 중에서 섭입당하는 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판별하시면 되는데 요게 판의 경계 쪽이고 여기 섭입당하는 쪽이니까 B쪽에서 화산이 발생하니까 디귿보기는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는 단면을 좀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판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되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보기를 딱 읽었을 때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혹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부족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혹은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시크릿 3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호들을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일부 문제 보기에는 번호가 하나 정도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앞에 보기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생각하기가 쉬워서 쉬울 경우에는 보기를 안 다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유형이 있습니다. 신유형. 신유형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인강에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번호를 안 붙여놨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험에서 신유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기들은 많지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의 보기들에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제 기출문제집은 저는 이거를 보기라고 부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보기고 1, 2, 3, 4, 5. 우리 선택지를 제가 선지라고 부르는데 1, 2, 3, 4, 5번을 삭제해놨어요. 그럼 이거 답이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걸 답을 고르실 때 반드시 기억이 맞으면 기억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니은이 틀리고 디귿이 맞으면 디귿이라고 써서 답을 단답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수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집 정도는 사실은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다른 기출문제집을 사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어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을 외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출문제는 문제들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어떠한 사설이나 어떠한 엔젤도 기출문제집보다 더 좋은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엔젤을 푸는 이유는 기출문제는 너무 풀다 보면 답을 외워버리니까 엔젤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암기해서 푸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선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번호를 못 외우도록. 그래가지고 확실히 하나하나 보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선지를 삭제했다는 게 이 기출문제집의 또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거는 함부로 말하면 위험하긴 한데 저희가 전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지만 제가 일반적인 시중 기출문제집 중에 이거 이거는 좀 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워낙 학생들이 걔네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구해서 푸시는데 제가 그거를 풀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게 2020년도에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이전에는 교육과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이랑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현재 기출문제집에 들어 있는데 이 문제들이 현재 교육과정과는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번 푸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풀면 오히려 약간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배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안 배웠냐면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 교육과정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게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기출문제집에는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걸 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 기출문제집에는 정확히 현재 지구과학원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만 선별해서 첫 문제 정도를 수록해놓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967문제인가? 976문제가? 이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 하나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는 여기 코드가 지금 좀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이게 14년도 문제거든요. 제가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집에서 현재 교육과정에 딱 맞는 문제를 엄선해서 가져왔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300 굿즈라고 해서 요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사시면 그 교재 사이에 L홀더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가지고 다니시기 편하도록 다른 프린트도 좀 넣어가지고 다니실 수 있도록 L홀더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참고로 L홀더는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은 못 보여드리는데 요게 L홀더로 돼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L홀더를 시크릿 300 교재 문제를 푸실 때 바로 옆에다 이렇게 두시고서 문제 보기를 딱 보고서 어? 이 보기를 보고서 내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L홀더를 보고서 아 이 문장이 떠올랐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떠올리는 훈련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혹시나 L홀더를 잃어버려주셨어도 교재에도 이 시크릿 300 유형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파일로도 올려놨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주의사항 제 시크릿 300 교재가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훌륭한 기출문제집이긴 한데 제가 이제까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OT 영상을 제가 이걸 찍고 있는 1월이나 2월에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한 7월, 8월에 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7월, 8월에 보는 학생들에게 혹은 좀 시간이 없어서 개념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실제로 여기 있는 보기들이 여기 있는 300문장 정도만 외우면은 생각을 좀 잘하면은 웬만큼 풀려요. 사실상 여기 있는 이 시크릿 300은 거의 마법의 300문장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300문장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매우 곤란하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00문장이 그냥 딸딸딸 암기하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다 배경 지식이 있어요. 배경 지식은 어디 있죠? 바로 우리 개념편. 더 시크릿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모르고 이 문장을 암기하시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암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암기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실제로는 되게 본인 생각엔 공부량이 적으니까 금방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까먹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정말 지금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세요? 그럼 더 시크릿 강자만 보세요. 그게 차라리 제일 효율적입니다. 더 시크릿 강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이 시크릿 300강자까지 병행을 하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1등급 나옵니다. 완벽하게 숙지를 하셨을 경우에. 충분히 1등급 나옵니다. 최소한 숙지는 못하고 암기만 했어도 2등급은 나옵니다. 그렇게 제가 장담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강자를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출문제집이지 이 300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 수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개념 수업을 안 듣고 이 300문장 이 기출문제집만 푸시려고 하면 첫 번째 암기도 잘 되지 않고 이해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신유형을 못 풉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크릿 300은 이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10% 정도는 신유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유형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그거는 이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개념. 다만 개념에 들어있긴 들어있어. 제 더 시크릿 강좌에 들어있긴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 더 시크릿 강좌가 약간 그 강수가 짧다고 해가지고 뭔가 부실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 더 시크릿 강좌 강수가 짧지만 한 강당 길이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시간은 그렇게까지 짧진 않아요. 짧긴 짧은데. 두 번째는 제가 꼭 필요한 건 다 넣었어요. 제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시크릿 강좌를 벗어나는 수능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더 시크릿 강좌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더 시크릿 강좌를 또 너무 좀 이거 개념 수업이니까 너무 긴데 이렇게 생각해서 빠트리시면 절대 안 된다. 꼭 더 시크릿 강좌와 함께 수강을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한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더 시크릿 강좌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기출문제지만 푸셔가지고 어떻게 지구과학 시험을 잘 보시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하지 못한 방법이다. 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 더 시크릿 300 강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책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다 제가 이렇게 번호들을 이렇게 따다다다다 붙여놨거든요. 번호들을 붙여놨으니까 이 번호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리셔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시는 훈련을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출문제집을 꼭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다른 기출문제집 풀듯이 막연하게 어 문제 이렇게 있구나 뭐 잘 만들었네 이러고서 이렇게 푸시기만 하면은 실제 시험에선 부족해. 그게 실제로 본인이 기출을 완벽하게 정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 기출을 정복했다는 건 무엇이다? 기출보기를 딱 봤을 때 어떤 한 문장이 빡 떠오르는 거 물론 그게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사실 여러 문장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책 앞머리말에 써놨긴 했거든요. 아무튼 뭔가 떠오르는 게 팍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구과학원 정복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